오늘은 코시 브이로그 와 탑승 완료 잘 준비 완료 되고 도착 화장실에서 메이크업도 대충 했어요 지도에서 우연히 서치한 카페인데 조용하고 좋은데요? 이제는 3kg 메모네 라이온즈파크 드디어 도착 라이온즈파크 드디어 탄산 나의 신나는 가수 가수 아... 미쳤다 대박 3, 2, 3 3, 2, 3 3, 2, 3, 2, 3 3, 2, 3, 4, 2, 2, 3 데일리 엠피트 시즌 데일리냐 김태권이냐 말로 헌물해지고 남의 결사에 흔들리는 산장 너머 무슨 일을 위하여 타이버드 이루선 약간 마리만 승태고 이건 채영어 반투스 поверх 3월 21일 2월 25일 3월 24일 3월 21일 2월 25일 5월 21일 3월 21일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이겨져 죽고 월요일날 또 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